오는 31일자로 2급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19가 4급으로 하향되면서 시, 군별 PCR 선별진료소에서 운영시간을 변경합니다. 현재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각 시, 군별 논의를 거쳐 주말,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는 곳도 생길 전망입니다. 원주시는 선별진료소 이용객 추세를 살펴 현행대로 할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운영을 줄일지 검토하고 있습니다. 또 31일부터 고위험군이나 고령층을 제외한 시민은 6만 원 이상의 PCR 검사비를 내야 합니다.